2005년 6월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A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외어를 하면은 무엇무엇들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주어는 people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A 후냐 위치냐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후냐 위치냐를 물어본다라는 건 너희들한테 뭐를 묻고 싶은 거야? 앞에 선행사를 묻고 싶은 거야. 선행사가 사물이냐 동물이냐 혹은 사람이냐를 묻는 건데요. 자 우리 누가 봐도 앞에 people 나왔으니까 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후를 먼저 체킹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보기가 잘 안 보이니까 올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후가 맞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B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속에서 주어가 뭘까요? children. 얘가 주어입니다. 맞죠? 얘들아 여기 dealing에서 deal with은 동사예요. 그러나 dealing with 하면 얘는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니까 동사 아니지. hunger paints도 동사 아닙니다. 결론은 출주란의 동사는 여기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B는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출주란이라고 하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뭘 써야 돼요? have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B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have trouble ving 이게 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것보다 여기다 to pay라고 쓰면 너희가 이것도 맞게 볼 수도 있잖아. 요거 have trouble ving가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v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기 뒤에 동명사 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c를 보시면요. 역시 and 빼고 우리가 어쨌든 문장의 맨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들아 만약 여기 동사가 나왔다면 뒤에 동사는 없어야 되는데 요기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기 요렇게 묶여지죠. 그럼 얘들아 주어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앞이 주어잖아. 그럼 동명사 주어밖에 못 쓰지. 여기 동사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얘들아 얻는 건데요. 충분히 얻어요. 뭐? 먹을 것을 충분히 얻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충분히 얻는 것이 어떻게? cancel, 느리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답 몇 번 되는 거죠? 2번으로 요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